그래도 어른들은 뭐 부르지 말고 전부 사람도 어르신게 그럼 뜯기만 해 다크 및 화이트 및 다크 및 아예 뼈처럼 막 줘 오우 저거 이거 내꺼 오우 이거 전부 내꺼 그냥 따라서 부르면 아니 안 부셔도 돼요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오오오 저거 내꺼 오오 이거는 뭐 무슨 의미인데 아 어땠네 그냥 저기 코스코에 가니까 아니 그니까 이거 저기다 갖다 놓을까? 멋지게? 여기서 각자 찍어서 드시는지 아니면 가져가시던지 맘대로 너무 아깝잖아 이거 봐야지 그릇 그러니까 그냥 괜히 조그라더러 그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